자! 어...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따 이제 공포는 끝났겠지 뭐... 이 때는 막 이렇게 가면을 왜 이렇게 많이 쐈지? 가면이 유행이었나? 그렇다고? 흥믄이. 똑같애. 뭐가 똑같냐면 그로...브... 그로브? 아무튼 걔네들 이 정권을 자꾸... 정권이라 그러지 않아 먼저 세력을 잡고나서는 하는 짓이 똑같죠 이 손 다친거는 언젠 닿으려나 그래도 잘 움직이네 오늘은 살짝 많이 안 덥다 보니요 좀 날씨가 흐려가지고 비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살금살금 잠깐만 살금살금 내려가서 가야되나 여기가 한길 것 같은데 더 이상 못가는데 어 이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을 나를 못 본다는게 성남 막 난리 났구만 완전 폭동이구만 폭동이긴 한데 사람 별로 오오 아 아 젠장 아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갈 데가 없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정말 약한 유식인공이야 몸이 호리호리해가지고 뛰는건 잘 뛰어 근데 지구력은 좋다는거지 네 전호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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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불 때문에 그러는구만 아 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지 승계단 말이야 아아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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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아 아아 아아 마법 종류인가요? 마법의 에너지인가요? 마법의 에너지인가요? 부시가 아주 난리 났어요 마법의 종류는 마법의 종류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준비를 할 수 없죠 저는 이 종류가 안 될 것 같고 이 종류가 심각하지 않냐? 이 정도면 자, 저기로 가는 건데요 자, 저기로 가는 건데요 자, 저기로 가는 건데요 천천히, 물을, 물을 물 위로 갈때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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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는 이곳에 태어났는데 여기가 안 될 것 같지 좋아요 잘 가고있어요 어우씨, 바로 앞에 있네 아아, 나이스 아아 아아, 저기 어떻게 가야지? 아아 아아 어? 쟤네들 막 달려가는데? 왜? 자, 저쪽으로는 못 갈 것 같고요 딴 데, 딴 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딱 경계하고 있잖아 여기 못 올라가니 못 올라가네 야, 발소리가 얼마나 났나면 어, 또 있어 씨씨 아, 아까 전에 슬쩍 덜킨게 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의심을 샀죠 아, 쟤 있네 아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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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막하면 안되겠는데 근데 천천히 해도 힘들어 물, 물 물 불이 꺼져도 별 신경 안쓰는구나 불 꺼지면 신경쓸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리로는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좋아요 뭐 덜키진 않았어요? 단지 강아지가 짖고 있는 것 뿐이야 야, 근데 저기는 이렇게 돌아서 가도 안되는데 아 자, 정면 쪽은 못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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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쪽 반대편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있네 자자자자자 다시한번 아 정면에 지금 막혀있구나 완전 막 잡동사는 막혀있구나 이 쪽으로도 못가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보는 좋아 도도한 인형님 어서오세요 자 끄고 이쪽으로 못가 지금 근데 갈수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 잠깐만 이쪽으로 갈수있다 불꺼구요 불꺼구요 야 이 스윗시로도 불... 이건 뭐지? 지금 물... 껐는데요 물 껐는지 켰는지 어 여기 올라갈수있는 길이 있네 자자자자 어머... 보호님 어서오세요 예 시퍼하고 있습니다 저게 정문은 막혀있구 저게 정문은 막혀있구 정면은 막혀있구 정면은 막혀있구 어... 어 저기 올라가는데가 있네 저기 올라가는데가 있죠 아 올라가는데가 아니라 체크포인트구나 갈수있는 길이 없는데? 저건 강아지고요 주인공은 몸이 유리 유리죠 유리 다른 주인공들처럼 체력 버프는 못받아요 애가 공격력 버프하고 대신 은심버프는 지대로 받지 은심버프는 지대로 받죠 들어올렸습니다 알간리 알간리 담근 것 같아요 너의 늦은